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장렬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23일이구요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 edgc 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245620 입니다 자 edgc를 일단 영상을 좀 처음 보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어떤 기업인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전망과 예상치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edgc가 어 코로나 진단용 채취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진단키트를 공급 계약을 하고 그리고 채취 키트를 140만건을 추가 공급을 한다는 소식들 자 그런 것들로 좀 봤을 때 유전체 분석 이라든가 액체 생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 유일로 gsa 컨소시엄 멤버이자 자 계열사 솔젠트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edgc 헬스케어 시약 이라든가 의료 장비를 좀 유통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기사를 좀 보니까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 이상대로 늘어났다고 늘어났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진단키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서 소비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이런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지금 정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기사 전의 기사 에서 좀 보면 알 수가 있듯이 미국에서 1 2주 뒤에 유럽처럼 확진자 수가 좀 급증을 하면서 7만명이 넘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치료제 라든가 백신 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중요성도 부각이 되겠지만 코로나의 확진을 판정 받기 위해서는 진단키트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단키트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치료제가 좀 나오고 있는 나왔다 라는 뉴스도 있지만 이렇게 뭐 치료제가 나왔다 라는 그런 이슈도 좀 나와주고 있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6만건 내외에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좀 멈추지 않고 있으며 11월 이후 대선 이후까지도 좀 확산될 것으로 연구기관들이 좀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예상보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주춤하는 기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글로벌적으로 진단키트의 사용량들 실적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유럽에서도 확산세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의 뭐 통제에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굉장히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좀 판매를 한 그런 실적 부분에서의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단키트 기업들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 실적을 얼마에 공시를 할지 라는 부분들이 정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진단키트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11월, 11월 초나 중순쯤까지는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기대감을 동반한 움직임을 이제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자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지지구간을 좀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적으로도 상단부분 상단부분에서의 저항구간도 저항추세를 좀 받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삼각형의 그런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이후에도 또 이런 관련적인 패턴적인 흐름들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추세적으로 좀 밀집이 되고 있다가 밀집된 이후에 거래량이 동반되고 아무래도 이제 대선 전후로 좀 관련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여기에서 좀 이렇게 조정 흐름을 다시 한번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볼 수는 있지만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런 시즌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은 그때가 이제 급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자 지금 뭐 치료제는 나왔다고 하지만 백신은 나와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주춤하기 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확산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적도 있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까지도 어느 정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한다면 이번에 또 발표될 3분기 실적과 4분기까지 물론 코로나의 확산세가 백신이 나오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관련 이슈들이 좀 등락을 보일 수도 있지만은 자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글로벌 인구들이 전부 다 백신을 공급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 3분기, 4분기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은 내년 1분기에는 실적을 좀 주춤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내년 1분기에는 백신이 좀 나오는가 물론 그 여부가 좀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백신이 다 나와서 글로벌 인구들이 백신을 다 투약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진단키트의 소비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수익을 내셔서 나오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유무에 따라서 실적 전망이 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은 기대를 한번 해보고 4분기에는 백신에 대한 이슈들을 좀 시켜보면서 백신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지면 그때까지는 이제 이후에는 진단키트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기적인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북은 홈페이지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지켜보도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이오중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극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에 캠온 현재가 3,570원 1차 목표가를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설명을 드려 추천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극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 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캠온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게 은봉입니다 은봉 은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수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극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라도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가 1창업표가를 돌파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아까 전에 은봉 우리바이오가 은봉이었는데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라고 설명이 나와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리딩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리딩을 만들어 주세요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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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